연방 실업수당을 조기에 종료시킨 25개 주 가운데 한국 사위인 레리 호건 주지사가 이끄는 메릴랜드 주가 법적 다툼에서 패배해 연방 실업수당을 지속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볼티모어시 항소법원의 로렌스 플래처 힐 판사는 메릴랜드 주 정부는 연방 실업수당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연방 실업수당을 중단하지 말고 일주일에 300달러씩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가처분 명령으로 해석됩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최근 잇따른 법적 다툼에서 모두 패소해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연방 실업수당을 실직자들에게 지속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일주일에 300달러씩 제공하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을 9월 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7월 3일자로 조기에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해직 근로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호건 주지사는 최근 수차례 모두 패소했습니다. 볼티모어시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유지를 명령했던 13일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전격 가처분 결정을 내려 연방 실업수당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에 앞서 1심 판결에서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방 실업수당을 13일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즉각 특별행정법원에 항소했으나 중간 항소법원은 정부 측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메릴랜드주 대법원인 콜토브어필스에 상고했으나 심리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이로써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9월 6일에 만료되는 연방 실업수당으로 매주마다 300달러를 실직자들에게 계속 지급하게 됐습니다. 메릴랜드와 함께 인디애나주에서도 주지사가 조기 종료시켰던 연방 실업수당을 9월 6일까지 유지하고 지급을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25개 주에서 6월 12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9월 6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에 종료시켰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김지수입니다.